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2023년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공부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선생님이 그에 따라서 학습법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좀 뻔한 얘기들 있잖아요. 뻔한 얘기들은 좀 지겨우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또 선생님 수학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 문제풀이의 양과 문제풀이의 질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한 권을 많이 푸는 게 좋나요? 여러 권을 푸는 게 좋나요? 에 대한 것은 선생님 캐스트에다가 올려놨어요. 선생님 홈페이지에 오셔서 캐스트 가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나도 안 하는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선생님이 늘 매일 캐스트를 찍을 때마다 달고 사는 이야기 알죠? 복습에 관한 이야기 당연히 알죠, 선생님. 복습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안 해요. 그죠? 착각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못된 마음을 바로잡고자 선생님이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어제도 외치고 오늘도 외치고 내일도 외칩니다. 여러분 복습은 생명입니다. 아주 괜찮지 않아요? 복습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죠? 생명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죽음이지.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복습 안 하면 죽습니다. 수학에서 복습은 생명과도 같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복습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한 번 가봅시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에 대한 올바른 복습 방법을 좀 제시해 줄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복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단,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절대 법칙 절대 법칙이에요. 수학 공부의 절대 법칙 오늘 배운 건 오늘 복습하다. 자 이거는 법칙이잖아. 이거 깨지면 끝나요. 죽는 거야. 생명이 없어져. 알겠죠? 다만 다만 만약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끝나죠. 만약에 10시에 딱 끝났어. 수업이 그러면 다음날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집에 가는 거리도 멀고 이러면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봐.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보고 잤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거든. 어쨌든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아우 진짜 뭐 별 특수한 상황 아니면 절대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합니다. 이거 안 지키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죽어요. 복습은 생명이에요. 수학을 잘하려면 이 기본은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개념 복습 선생님이 개념을 어떻게 복습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 수학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어요. 끝! 그러면 이제 수업 다 들어서 바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중학교 때나 통하는 거지 고등학교는 통하지 않아요. 개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개념 파트에 있는 거를 쭉 정독하는데 정독하면서 필요한 건 A4용지에 적기도 해야 되겠죠. 공식들 증명이나 공식들을 다시 한 번 써본다거나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는 다시 한 번 써야 돼요. 수학은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손 안 쓰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거 이거잖아. 나도 알아. 잔다고 이렇게. 수학은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과목. 그때 교재를 정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떠올려야 돼요. 무엇을 떠올리냐. 선생님이 강의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생각나야 돼요. 선생님이 이 포인트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서는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사실 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정독하면서 A4용제 쓰면서 복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봐봐. 1시간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개념 부분에 대한 거 복습을 하는데 요게 20분이면 끝나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복귀시키는 거잖아.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은 걸려요. 30분 이상. 나는 1시간 공부하면 한 그렇지. 그렇지. 1시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 생각해야 되니까. 30분 이상 걸려요. 알겠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냥 줄글을 읽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발 생각하면서 정독이 뭐야. 정확하게 읽는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 A4용제 쓰면서 복습한다. 다시. 문제도 복습해야죠. 그러면 개념 부분인 복습이 끝났으면 문제 복습할 텐데 여러분이 문제 복습할 때 선생님이 설명한 걸 필기했을 거 아니야. 야, 나 진짜 설마 자, 문제 복습해볼까? 딱 책 피고 이 문제가 A4용제 피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그리고 필기로 가. 선생님 필기한 거 보고 아,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받아쓰기 합니까? 어? 그런 사람 없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그렇게 공부하셨다면 바꾸셔야 돼요. 필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복습을 하실 때는 당연히 처음 본 문제처럼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정독했던 쓰면서 봤던 개념들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연결고리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구나 이 당위성을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복습은 선생님이 그 발상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그 발상을 알려줬으면 발상에 대한 정리와 당위성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처음 어느 부분을 배웠으면 예를 들어 지수로구를 처음에 배웠으면 그에 딸린 필수 예제가 있잖아요. 야, 필수 예제가 뭐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 단원에선 꼭 알아야 되는 예제야. 왜 꼭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 없을걸? 이 필수 예제들이 모여서 필수 예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사고를 만드는 거야. 지수로구 파트 혹은 뭐 인수분해 파트에 대한 큰 사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필수 예제들이 모여서 이거 가지고 사고의 확장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 하나하나 대충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상은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왜냐하면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 발상들을 정리하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떠올려서 푸는 거야. 이런 개념들이 쓰이는 거야. 아,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줄 넘어갈 때 왜 그렇게 해야 돼? 이 공식들을 배웠고 여기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 공부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했던 걸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지 당연히 떠올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체크하셨다가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음 날 다시 푸셔야 돼요. 봐봐 당장 수업 들었던 거를 잠시 개념 혼자 보고서 다시 풀었는데 못 풀었어. 못 풀었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왜 못 풀었는지를 살짝 정리하고 그걸 또 노트에다 만들어서 하지 말고 딱 정리하고 그러니까 못 푼 이유를 그 필기 밑에다가 적으면 되잖아요. 또 노트 만들지 말고 제발. 그러면 이거는 내가 방금 배웠는데도 못 풀었으면 앞으로 못 풀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한 번 더 정리된 거를 상기시키고 이때는 당연히 풀겠지. 전날 풀었던 거 틀렸던 거 다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건 주말에 또 풀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야. 주말에 여러분 꼭 수학하는 날 중에 평일에 쭉 하잖아. 하루는 비워놔야 돼요. 앞에서 틀렸던 거 다시 푸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다시 풀고 주말에 한 번씩 더 풀어라. 선생님 맞춘 건 어떡해요? 그래도 주말에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서 또 틀릴 수 있지. 틀렸어요. 틀린 것은 정리하시고 왜 틀렸는지 생각하시고 다음 주말로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말에 가셔서 누적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하는 한마디 복습은 생명이고 수학은 적어도 세 번 복습해야 돼. 틀린 문제 한해선 적어도 세 번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적어도 세 번 보셔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다 마무리하면은 한 시간 수업 들으면 복습 시간이 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다 생각하면서 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선생님은 이제 내가 강의를 들었어요. 복습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적용시켜야 돼요. 체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유형서를 풀어야 돼요. 즉 IPM이나 선생님이 강의 촬영하고 있는 거 있죠? IPM 아주 좋은 문제집이에요. 또 뭐 다른 시중 문제집들 있잖아요. 센서학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푸셔야 됩니다. 근데 IPM 풀면 좋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강의도 듣고 유형서를 풀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또 풀었을 때 맞췄고 틀렸고 를 할 거 아니야.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에 먼저 1번 근데 유형서는 유형서에 풀지 마라. 책에다 풀지 마라. 선생님이 선생님이 강 교재를 보면 맨 뒤에 교재 문제들을 싹 다 모아놔서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스터디가 있거든요. 이게 대박이에요. 어쨌든 거기서 선생님이 이 학습법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문제 풀 때는 그 문제집에다 풀지 마. 부탁 좀 하자. 1, 2, 3번 있으면 여기다 풀이를 적지 말라고. 왜? 다시 봐야 되니까. 다시 볼 때 풀이 보고 있다니까. 그럼 아까 받아쓰기랑 똑같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풀이는 어디다 하시는 거냐면 다른 A4용지나 연습장에 하세요. 정리하는 건 아니야. 대충 풀어도 돼요. 막 써도 돼. 정리해서 풀려하지 말고. 어쨌든 풀이를 하신 뒤 뭐 적어? 정답을 적으세요. 정답을 적으세요. 그럼 뭐 하세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는 거죠. 한 번 쫙 풀고 배운 데까지 풀고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세요. 오케이.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답만 적고 채점. 분명히 틀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틀린 문제들. 그럼 이런 틀린 문제들은 어떻게 하라고? Q&A나 해설. 해설지. 괜찮아요. 근데 해설지를 이렇게 하면 고민도 안 하고 보는 거는 좀 그래요. 어느 정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틀렸을까? 고민 한 번 해보고. 와, 도저히 모르겠다. 해설지 보고서 공부를 하세요. 그럼 놓친 부분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놓쳤는지 어떤 발상을 놓쳤는지 혹은 아, 내가 어디에 개념이 부족한지 공부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하시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시 부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맞추실 거예요. 당연히 맞추실 거예요. 또 틀리면 주말에 또 보셔야죠. 근데 주말에 맞췄던 문제 다음날 맞췄던 문제일지라도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시간이 만약에 없다 하면 요건 이제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시간이 없다 하면 주말에 어쩔 수 없이 틀린 것 위주로만 공부하시고 선생님 나 그래도 다 볼래요. 그러면 풀었던 거 전부 다 풀어도 되고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아마 없을 거야.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내가 문제 풀다 틀렸잖아. 그리고 별표였던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 해결했으면 다음날 풀고 다시 틀리면 주말에 풀기. 그러니까 맨 처음 풀었을 때 맞췄던 거는 주말에 굳이 안 푸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시 푸는 거 중요하다. 주말에 풀었을 때 맞췄어요. 다시 푸는 데 맞췄어. 그럼 좋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그 기억들이 저장될 확률이 높아요. 아 이런 발상들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가는구나. 근데 또 틀렸어. 주말에 푸게. 그럼 다시 뭐하라고요? 다음 주말에 누적으로 푸는 거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한 권의 문제집을 틀린 것들 위주로 적어도 3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나 이 책을 3회독은 했구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해설지를 보고 그냥 선생님이 나가는 거 따라가서 하는 게 회독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거를 다시 풀어서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회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3회독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다음 문제집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나는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Q&A 올리세요. 저한테 학생들 많이 상담하거든 선생님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또 겉보기는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MBTI가 또 ESTJ입니다. ESTJ가 뭔지 알아요? 개꼰대죠. 개꼰대. 맞아요. 난 인정합니다. 우리 형강 듣는 학생들도 항상 그래요.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할 때는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 현장 강의 할 때는 굉장히 엄합니다. 굉장히 엄하고 딱딱딱 정해주고 지키라고 아주 잔소리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좀 헷갈리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질문 남기세요. 상담 글은 선생님이 다 읽고 직접 답변 드리니까 ESTJ의 완벽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대신에 질문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저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했고 문제집은 못 풀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었을 때 이 정도 체감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 문제집이. 혹은 이 문제는 풀만 했어요. B단계는 맞췄는데 C단계는 어려웠어요. 이런 걸 좀 상세하게만 적어주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ESTJ가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복습은 생명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수강평을 남겨주고 선생님이 또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무엇을 복습이 정말 중요하군요.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팩트여서 그래. 자 수학 100점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6번 풀었습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는 한권에 있는 선생님 교재인데 어쨌든 6번 봤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집을 좀 풀었어요. 그러니까 6번 돌렸는데도 다른 기출도 정말 잘 봤습니다. 복습의 힘은 위대하다. 수학은 복습이 생명입니다. 난 맨날 얘기할 거야 이거. 이거 내년 2023년도 목표입니다. 복습은 생명이다. 100번 외치기. 알겠죠? 우리 전국의 고1위 학생들이 복습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날까지 외칠 겁니다. 다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고 저는 수업 듣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프리 듣고 한번 더 풀어보고 강의가 끝나고 여기다 그날 배운 부분은 그날 복습하고 아 너무 중요하죠. 또 풀고 3일 지나서 또 풀고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알았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계속 푸는 것보단 하나를 제대로 알고 가는 힘 그게 정말 실전에서 중요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요. 계속하다 보면 그러니까 잘 봐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어요. 당연히 못 풀지. 이 전 단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말했잖아. 필수 해제들이 모여서 사고를 만드는 거라고 여기를 틀린 거를 잘 잡아서 복습을 해놔야죠.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 도전해봐야죠. 그럼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똑같아요. 아 내가 모르겠어. 다시 Q&A 하면서 발상을 정리해나가요. 그럼 이런 게 쌓이잖아요. 복습하셔야죠. 또 이것도 하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서 사고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고력이 만들어져서 사고가 만들어져서 모의고사의 실제 어려운 사전 문제들 새로운 보는 신유형 문제들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힘 실전에서 힘을 발휘한다. 아 이 학생은 내 기억상 현장 학생 현장 학생인데 1학년 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1학년 때는 어디 있냐면 복습을 한은둥 만은둥 시간을 보냈다. 고 1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등급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대신 3등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정신 차리고 고 2때부터 다시 복습하는 방법 내가 복습 맨날 얘기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아 이런 식으로 또 복습하는구나 질문 계속 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 6번 복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나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이걸 어떻게 6번씩 복습해라는 의문도 가졌으나 좌괴감도 빠지고 했으나 복습이란 게 반복할수록 시간이 짧아집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전교 1등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이 학교 어려워요. 과학중점 반인데요. 과학중점 학교인데요. 어려워요. 시험학교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1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수학은 복습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강평을 보여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잘 가르쳐요가 아니라 복습이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던 간에 복습을 빼먹으면 성적은 안 오릅니다. 아시겠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ESTJ는 팩트만 말합니다. 이제 또 캐스트가 끝나갑니다. 선생님 캐스트 끝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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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이에요. 누군가는 옆에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응원은 안 해주고 비난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 성적이 안 좋더라도 내가 이번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공부해봐서 남들은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한번 거기에 도전해서 성공해보겠다. 그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고 멋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험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수학은 복습이 중요하고 복습이 생명이라는 걸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스트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2023년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